사와디 크랍 안녕하세요 사와디 피무 생생삼유고 태국어 빵장 피무입니다 오늘 알아보실 삼유고 태국어 데이 나인 원티 까오 네 원티 까오 하면 아홉번째 날 이란 뜻이구요 아홉번째 날 에피소드의 주제는 바로 욕을 먹다 입니다 네 우리 어떤 잘못을 하면 욕을 먹기 마련인데요 그 욕을 먹을 때 욕을 먹다 라는 표현을 태국어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일부 연예인들의 마약사건이 회자되고 있기는 하지만 제 느낌상 태국에서는 이 마약 관련 사건이 한국보다는 조금 자주 뉴스에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한때 뭐 골든 트라이앵글 이라고 불리기도 했던 세계 3대 주요 마약 생산국이기도 했으니까요 네 하지만 뭐 지금은 그 마약 생산지나 어떤 그 마약 재배지 같은 것들을 공원화 시키고 뭐 예를 들어서 커피 재배 이런 데다 이제 기타 작물 재배로 대치하는 중이라서 그 면적과 규모는 해마다 줄고 있는 실정이구요 어 배가 또 산으로 갈 뻔 했네요 네 아무튼 그 오늘 에피소드에서는 이 마약 이라는 단어와 욕을 먹다 라는 단어를 활용해서 어 문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어 원어민 한 분이 녹음을 해주셔가지고 어 한 분이 말씀해주는 문장이지만 내용이 조금 길기 때문에 어 제 인스타그램 싸와띠피무 가셔가지고요 스크립트 보시면서 들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구요 자 그럼 원어민의 음성으로 한번 이 욕을 먹다 라는 표현이 포함된 문장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좀 빠르셨죠 이번에는 아 한번 더 듣고 느린 속도로 다시 한번 들어보실게요 네 이번에는 느린 속도로 한번 다시 들어보실게요 네 좀 길긴 길죠 다시 한번 들어보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어보셨나요 오늘 문장은 좀 길었죠 네 그래도 이제 자신감을 가지시고요 자 같이 A씨의 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낙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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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낙렁 이렇게 삼성삼성 단모음 장모음으로 낙렁 하면 가수라는 뜻이 있는데 우리가 무언가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나타내는 접도사로서 낙 낙 이라는 단어와 노래 같은 것들을 부르다 라고 할 때 쓰이는 렁 렁 렁 렁 렁 이 만나서 전문적으로 노래를 부르는 사람 즉 가수라는 복합명사가 돼서 나 렁 하면 가수라는 뜻이 되고요 곤 곤 하면 명사로서 우리 사람 이라는 뜻인데요 이 곤 뒤에 난 난 삼성 단모음의 그 뭐뭐 그 뭐뭐 라는 우리가 이 그 저 라고 할 때 쓰이는 지시 형용사 중에 하나고요 이 난 이라는 녀석이 나와서 낙렁 이라는 사람에 대한 유별사로 가운데 이 콘이 쓰여가지고요 낙렁 곤난 낙렁 곤난 이라고 해서 콘은 사실 해석이 되지 않고 뒤에서부터 한번 해석을 해보면 그 가수 그 가수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혹시라도 태국어 장문을 하실 때 이렇게 지시 형용사로 이 그 저 등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주어에 대응하는 유별사를 꼭 가운데 넣어주셔야 하는 것이 태국어의 중요한 문법 중 하나니까요 주의하시고요 네 계속해서 다음 단어 보실게요 미 미 네 평성으로 이렇게 미 하면 가지고 있다 가지다 무엇무엇이 있다 라는 아주 중요한 기초 동사 중에 하나고요 목적으로 반하 반하 라고 읽어주시면 문제 problem 있죠 네 그 문제라는 명사 그리고 뒤에 이어서 르엉 르엉 이렇게 이성 장모음으로 르엉 이라고 발음해 주시면 스토리 뭐 줄거리 이야기 사건 정황 이라고 이제 여러가지 뜻이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어떤 사건인지 봤더니 띠 야 띠 야 띠 야 네 이렇게 띠 일성 단모음 야 평성 장모음으로 띠 야 하면 마약류 같은 것에 중독되다 라는 동사고요 여기까지가 사실 한 문장인데 한번 읽어보고 해석을 해드리면 나 르엉 콘난 그 가수는 미 반하 문제가 있어요 르엉 딛 야 마약 중독 사건 마약 중독 이야기 즉 나 르엉 콘난 미 반하 르엉 딛 야 하면은 그 가수는 마약 사건으로 문제가 있어요 라는 뜻이 되겠네요 자 그럼 두번째 문장 마지막 문장도 한번 단어별로 살펴보면 르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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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이 르의가 문장 앞에 나와서 쓰이면 접속사로서 그래서 라는 접속사로 쓰이고요 이 뒤에 절이나 구가 등장을 하겠죠 툭 툭 네 일성으로 길게 툭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격이 싸다 뭐 쇼핑을 갔을 때 가격이 싸요 싸다 그 표현이고요 어떤 사실 등이 맞다 옳다 옳고 그르다 할 때 우리 옳다 라고도 사용이 되는데 이때는 우리가 능동태 수동태에서 그 수동태를 만들어주는 녀석이기도 해서 무엇무엇 당하다 무엇무엇 입다 받다 잡히다 매 맞다 물리다 등등으로 수동태를 만들어줄 때 이 툭을 써주시면 되고요 이 툭 뒤에 목적으로써 절이 와야 되는데 이 문장에서는 어떤 절이 왔나 봤더니 팬클럽 팬클럽 네 팬클럽 하면 영어의 팬클럽을 그대로 사용해서 팬클럽이라고 해석이 되고요 조금 전에 제가 스크립트에는 삼성 표시를 이렇게 팬클럽 이렇게 해놨는데요 영어 표기는 사실 이 태국에 차용이 돼서 태국 사람들이 이제 말하면서 굳어진 거기 때문에 영어는 적어도 이 성조 부분이 정확하게 모든 단어에 적용이 안 된다는 사실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동사로 따 따 네 일성으로 길게 따 하면 욕을 하다 꾸짖다 악담을 하다 라는 동사인데 조금 전에 나왔던 수동을 만들어주는 녀석 툭 하고 욕을 하다 라는 능동의 의미가 있는 이 다가 만나서 툭 따 툭 따 하면 네 맞습니다 바로 오늘 에피소드의 주제인 욕을 먹다 라는 뜻이 된답니다 이어서 나오는 싸 싸 네 삼성 단몸으로 이렇게 싸 하면 제가 사실 이 싸 라는 표현이 회화에서만 쓰이는 표현이기도 하고 국내 사전에도 명확한 뜻이 없는 어조사라서 문장에서 뺄까 말까 좀 고민도 했었는데요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문장의 끝에 와서 강조나 명령의 의미로 쓰이는 녀석인데 이 싸 가 나와서 원래는 문장이 마무리가 되었어야 되는데 뒤에 보니까 또 뭐가 있어요 봤더니 마이 르 알로이 마이 르 알로이 라고 무언가가 또 나온 거는 화자의 말투 즉 말하는 사람의 어떤 성격이나 뭐 그런 말투 때문이고요 마이 하면 아니다 르 아 르 아 하고 사성 장모음으로 길게 발음해 주시면 무언 무엇이 남다 남아있다 라는 뜻이 있고 르 아 이 르 아 이 하면 부정의 마이 하고 어울려서 문장 끝에서 강조를 해주는 녀석으로서 어 봤더니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문장 두 번째 문장 처음에 나왔던 르 아 이 르 아 이 네 즉 접속사로 기능을 했던 르 아 이 하고 글자도 똑같고 성조도 똑같은데 품사 자체가 달라서 그 기능을 다르게 한다는 것인데요 뭐 이런 동음 다의어 아니면 뭐 동음 다품사 이렇게 쓰이는 단어들이 태국어에는 정말 정말 많다는 게 또 태국어의 특징 중에 하나고요 어순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겠죠 르 아이가 문장 앞에 나오면 접속사로도 기능할 수 있지만 르 아이가 또 뒤로 빠지면 이렇게 강조를 나타내는 단어로 사용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마이 르 알로이 마이 르 알로이 이거를 직역해보면 남아있지 않다 뭐 전혀 남아있지 않다 라는 뜻인데 어 뭐가 남아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욕이죠 욕 네 욕이 남아있지 않을 만큼 먹었다 라는 관용적인 의미가 돼서 욕을 한 바가지로 먹었다 욕을 나게 먹었다 네 라는 의미로 의역을 해주시면 되겠죠 죄송합니다 네 저도 한번 뭔가 또 사운드 이펙트를 한번 넣어봤고요 어 두번째 문장을 한번 전체적으로 해석해보면 르이 툭 팬클럽 따싸 마이 르 알로이 르이 툭 팬클럽 따싸 마이 르 알로이 네 그래서 툭 팬클럽 따싸 팬클럽 한때 욕을 먹었어요 마이 르 알로이 남아있지 않아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그래서 팬들한테 욕을 많이 먹었어요 라고 자연스럽게 의역을 해주시면 되겠죠 오늘 내용은 뭐 길기도 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긴 했는데요 유용하고 중요한 다양한 표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원어민의 음성과 인스타그램 스크립트와 함께 꼭 반복해서 들으시고요 궁금하신 점이나 태국어 관련해서 다른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뭐 아니면 후기 남겨주시고요 요즘 제가 진행하고 있는 여행 카테고리 사와띠피 뭐 태국의 도시 이름과 간판 표지판 알아보기 에피소드도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 에피소드에서 만나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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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must be dreaming cause I don't believe in those, yeah